지금 녹음하는 소리되네요 제가وت가 특성적이고 아시지 않다 아시지 안에서 몸통도 쪼끄äl술 이쁘다 다음번에 다시 숨었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다시 숨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야 어허 어허 하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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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틈새에서 못나오게 하느라고 공을 못나오게 하느라고 가지씨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면 장난감이 이렇게 널그러져 있어요 어딨어 우리 아저씨네 아이고 정성제 탁구공을 우아 그냥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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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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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코너에 몰아넣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탁구공이 펑펑 튀기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경쾌한 소리가 나니까 좋은가봐요 저는 히트 wouldn't like to use 아줌 좋겠다 급한 것도 없고 뭐 할미도 급한거 같은거 없지만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얼마나 좋으니 하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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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또 아이고 아이고 아 공이 어딨나 볼까 그렇지 공이 어딨나 어딨어 아 고 앞에 있네 바로 아유 정구공까지 들어가있네 저기 밤새 논거에요 아우 잘했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꺼내와 가자 아이고 아이고 팔딱팔딱 가자 더 들어가 너 처음 왔을 땐 여기 가서 한참 있었어 거실 소파 밑이랑 침대 밑에 가서 안 나왔었잖아 그 밑에서 잠자고 근데 그때는 하기서 뭐 지금보다 아 많이 작았죠 애가 지금 많이 컸어요 가지 아이고 어디 애 잠깐 어두워서 앉을텐데 더 잘 보이네 음 아 아 가지가 진짜 많이 컸어요 그때 그때 구정 때 왔거든요 아 공은 여기서 굴러다니고 있음 아 공은 여기서 굴러다니고 있음 진짜 가지 많이 컸다 그때 생각하니까 연탄광 석탄광 석탄광 아유 다시 많이 컸네 많이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그때가 할 때 얼굴 너무 귀여웠는데 아기아기하고 음 지금도 예쁜데 그때는 애기처럼 귀여웠어요 애기였지 그때는 졸리네 이제 아유 피곤해 가지 졸려 응 가지 여기 와서 자자 아미랑 한잠 자자 그만 놀고 아유 가지 아 그만만 한다 아유 졸려 눈이 졸리네 할미 자러 간다 너 맘대로 해라 그럼 이제 자기도 조금 놀다가 잠자고 그래 지금 잠 잘 것 같아요 가지 안녕